개피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임원심죽지 보양지 서유부 19세기초 개피죽 만드는 방법 개심죽방으로 나와 있습니다. 원문 우, 치일병, 심통민, 격기결, 음식불화, 갱리사합, 도연, 자작죽, 반숙, 하계피말, 일량조화, 공심, 일복, 역파랭기, 수효. 또 다른 방법 목이 막히는 병을 치료한다. 가슴이 답답하고 아프고 흉격 기운이 막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을 치료한다. 맵쌀 4옵을 갈아 끓여 죽을 쓴다. 반쯤 익었을 때 계피가루 한 양을 골고루 섞어 놓는다. 공복에 매일 한번 복용한다. 냉기를 파하는데도 특별한 효능이 있다. 조리법 맵쌀 4옵을 갈아 끓여 죽을 쓴다. 반쯤 익었을 때 계피가루 한 양을 골고루 섞어 넣는다.